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장관을 참석시켜 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의 수계로 인한 규제, 국립공원 규제 등 환경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의 주상에 대해 타 시도지사들도 환경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께서 중앙정부와 협의시 환경오염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등 규제 완화와 관련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고 입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두 번째 개최한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의 운영사항, 대통령 지역공약, 국정과제 등 추진 현황, 2023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기조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의 정관 일부 개정,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,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재정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기상캐스터